윙클리 바람 10번째 매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번 주차 마지막 매치예요. 많이 내렸다. 세 팀 내렸어? 자쿨 포. 나는 이거 한의정은 쪽으로 뛰면서 파밍할게, 망연아. 내가 산해정에서 시합보고 있을테니까 테오로와줘 수동으로 가자 이거 가야되라 가자 지금 3번에 원패를 있거든? 이거 킬패스깍 나오면 바로 패스길 USG SC 싸우고 USG SC 아니야? 어 USG 맞는거 같애 어 이거 킬패스깍 이거 USG 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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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G 하나? 나 테오로와줘야된다 형 내가 테오로갈게 오케이 오케이 됐다 사방까지 가볼게 바로 USG 시합 한 번 따고 나 달리고 있을게 시합 봐봐 서로 나오는거 없다 이거 저도 위에 위에 유령집으로 차 들어온다 갈비에서 아 투덕까지 챙길게 투덕까지 챙길게 투덕까지 챙길게 첫소리 어디가 저거 내 반대 벽들 확인 스트레스하고 밍가 붙었어요 하나 기다리야 배고파다 배고파 빼고 온다 빼고 늦게 지금 3번에 배고파 지금 3번 뛰어들어간다 얘 뛰어 빼고있어 얘네가 빼고있어 후재가 나오네 어허 제발 위쪽 어원 바뀌어가지고 쟤네 그냥 빠지는거 같아요 배고파 저거 버리고 빠질게 뭐잉고 배고파 VX3 안있어 이번에서 시합 찍고 움직이자 그냥 아예 빠르게 동선 타자 저기로 올라왕시 시합 빠질게 1번쪽 가서 우측 확 튀면 파란 웨퍼 갈 생각도 해도 돼 파란 웨퍼는 안보이는거 같아 응 등산팀이 3명 이상이야 우리 이거 킬로만 보자 킬로만 보자 체크하고 2번 붙이자 오케이 확인 확인 야야 주영스레 내려온다 우리쪽으로 이거 막을 생각해 얘들아 이거 막아야돼 어 이거 해야돼 이거 해야돼 우리쪽으로 내려오고 있어 킬로만 보자 킬로만 보자 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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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올라갔어 이쪽 올라갔어 싸운다 싸운다 캐시나 나 1번에프로 간다 1번에프로 간다 3번에 있다 3번에 있다 얘들아 컨천천히 가봐 컨천천히 가봐 왼쪽 골라가줄게 나 왼쪽 골라가줄게 광현 나도 왼쪽 골라 나 빠질게 선타해봐 선타해봐 나 힐 나도 1 5층 위에 거기 둘 다 기절 아 둘 다 기절이야 둘 다 기절이야 배고파도 올라온거 같은데 왼쪽이 있어 왼쪽 잡아 왼쪽만 잡으면 돼 왼쪽으로 염막 잡아봐 야 피해 피해 나 오른쪽 알았다 피질로 난다 다이스 다이스 우리 뛰어놓은거 봐줘야돼 싸우고 뛰어가는거 보여 따기에서 뛰어가는거만 하는거지 아아 바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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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포해도 돼? 나한테 보여 나한테 보여 살려 살려 다쳐야 돼 야 야 야 SB 반대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걸어서 올라간다 얘들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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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 택시한테 택시한테 야 이거 지금 창고 싸우고 있을때 빨리 뛰자 형 그냥 걸어서 밀승을 하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우리 머리 머리 내 바로 우리 우리 사운드 들린다 찍어야 돼 두덩이 찍어야 될거같은 소리 끝났어 이거 우리가 머리 봐야돼 들어가면 좋아 머리 목적이 빡세 올라가면 당나와 목적이 둘 내려오는거만 봐 내려오는거 나 봐줘 봐줘 나 고생감아야돼 아 봐주고있어 얘 맞는다 얘 맞아 뒤에 깍 조심해 여기까지 내려와야돼 머리 올라왔어 이거 야 떼져봐 머리 떼져봐 박고상 한번만 내가 봐주고있어 내가 봐주고있어 나이스 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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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들어가서 나이스 나 하셔 기불리 한번 여기다 침착 이거까지 부숴야 될때 확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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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앞에다 잡을 생각에 세제동 티킹이 킬히킬하자 왼쪽 볼게 5초로부터 끼나 실산나올리께 엉망에 나 이거 실산나올리 thing 나 기다려 천천히 나 살릴게 드릴게 서칠영 거쩡 받을게 서칠정은 우리 빨리 2-36 보이고?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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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재줘봐! 나 내려갈게 2-36! 2-36! 보인다! 연막 다친거와봐! 우리 파랑 외버 쓸 수 있어! 머리 좀 재줘봐! 3번 몰래 못 쓸 수 있거든? 2-36! 우리 이거 3번째로 쓸 수 있거든? 내 정면! 내 정면 이제! 왼쪽 끝에! 왼쪽 끝에! 파랑 외버에 있고 3번 쪽에 둘이야! 차타고 못잡아! 우리 쪽으로 냅다! 라이딩해! 라이딩해! 여기 3-40 쓰면 돼! 리라클 광동 가나요! 자 보여줍니까? 지금 여기서요? 이제 없어! 간다! 천천히! 빨리지마! 빨리지마!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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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얘네 싸울거야! 4번 레이로 오는거 조심해야 돼! 4번 레이로 오는거 조심해야 돼!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4번 레이로 오는거 조심해야 돼! 4번 레이로 오는거 조심해야 돼! 준비해봐! 준비해봐! 아웃소클! 나웃소클! 나웃소클! 여기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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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변수에요! 아악! 아카드! 아카드! 킷킷 그리고 에일날씨까지~! 세선 이수를 넘깁니다 광북북북북스! 왼쪽 끝뚫어라 굉장히 안고 있어? 우주가 나왔다 이 시켓 시켓을 만드는 걸로 해서 광북북북스입니다 야 우주와봐 우주와봐 알겠어입니다 광북북스~~